현재 시간은 12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이게 제대로 된 삶인지 불편한 진심 한두 개가 아는 듯해 너와 헤어지고 난 뒤 이상해 모든 게 다 불편해 예를 들면 나 혼자서 밥 먹으면 헛숟가락질만 하게 돼 네 얼굴 떠올라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약하디 약한 사람이었나 깃들빛은 똑바로도 사있을 수 없어 이별이랑 속한 술 마신 것처럼 불편한 진심 한두 개가 아는 듯해 네가 나를 떠난 뒤 너도 모르게 바보가 돼버리네 괜히 잘못 없는 얼굴에 물만 수차례 끼얹어봐 죄 없는 난로를 보고 침대로 다시 걸어가 눈 감았다 뜬 이 시계침은 많이 기울어졌고 내 맘마저 중심을 잃어버렸다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약하디 약한 사람이었나 깃들빛은 똑바로도 사있을 수 없어 이별이랑 속한 술 마신 것처럼 쓸데없이 너를 마지막 삶이라 생각했더니 내 삶은 부셔지고 방전이 된 배터리 내게 남아있는 상처 딱 곪아버리고 나서 터져버린 듯해 암울 수도 없게 근데 한 가지는 진짜 알아야 돼 나를 바보 같다 해도 날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우고 아무리 욕을 안다고 해도 상관없어 난 뭐가 됐던 간에 네가 다시 찾아오면 돼 내 마음속 빈칸에 네가 이렇게 잊기에 힘든 사람이었나 네가 이렇게 나를 뒤얹는 사람이었나 비뚤 비뚤 비뚤어진 입으로 너를 불러 눈물이라 친한 술 마신 것처럼 현재 시간은 12시 3분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이게 제대로 된 삶인지 이게 제대로 된 삶인지 이게 제대로 된 삶인지 이게 제대로 된 삶인지 이런 삶인지 뭐라는함이 이런 ficist 감사합니다.